해방 공간에서 남노당을 지휘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김삼룡은 신문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일정 때 우리가 놈들의 힘을 빼앗으려고 싸우는 동안 당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웠소. 우리가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공장과 감옥을 떠도는 동안 당신들은 국가를 운영할 기술을 배우고 사람 고용할 돈을 모았소. 1. 일제가 물러나고 보니 우리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구려. 1. 참 허무한 일이오. 우리는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갈 곳이 없소. 안재성이 쓴 경성 트로이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수많은 이재유들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어진 역사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방송 양경규 정종권 심재욱의 레디양 팟캐스트 붉은 오늘 36번째 조선의 혁명가 이재유 마지막 5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오늘입니다. 심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경규입니다. 네 양경규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재유 그 마지막 5부편이 시작이 되네요. 네 오늘은 마지막이라 양이 좀 많아서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네 거기 계시죠. 두 분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재유의 재판 과정까지 하고서 마무리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일본 경찰이 이재유 잡아 가두고 나서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이 이제 초토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유 가 없는 경성지역의 공산주의운동이 이제 사실상 이렇다 할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37년 당시 36년 12월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37년 당시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대단히 엄혹한 조건이었어요. 일제가 이제 1937년 7월 7일 루거우 차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 역사에서는 노구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노구교 근방을 지키고 있는데 한 일본 병사가 실종됐죠. 실종된 사건이 중국이 저질린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삼아서 대륙 침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종된 게 아니고 잠시 없어진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건을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중국 눈에 낸 놈들 우리 일본 병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륙 침략의 빌미로 삼고 중일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이런 조건이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이뤄지니까 국내의 모든 사상운동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합법과 비합법을 불문하고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 된 거예요. 1937년 이후에. 그나마 이제 비합법 공간에서 운동적 역량을 갖추고 경성을 중심으로 또 지방에서 저항하던 운동그룹들이 사실상 모두 이 조치로 붕괴가 돼버린 거죠. 경성지역운동의 중심이 이제 이재유 그룹과 김희성 그룹이었는데 둘 다 1936년을 끝으로 사실상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 새로운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자 라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 중심에 이재유는 없었지만 박진원과 이관술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재유 다음으로 이관술을 체포하려고 막 일제가 엄청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재유를 체포한 걸 이관술 잡으려고 5개월이나 감췄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진웅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다시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이재유 편은 사실은 이재유 이관술 박진웅 편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이도 트럭카야. 이게 이 추록한 이 박진웅도 경성 트럭카성원으로 활동되었다가 구속되었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조직 건설을 모색합니다. 박진웅이 주도적으로 오히려. 박진웅이. 그리고 이관술은 이재유 체포지 전국을 다니면서 수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유급인 거야. 그렇지. 이관술을 잡아야지 공산당 재건 운동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공산당 재건 운동의 거두라고 칭하면 완전히 금거망을 전국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관술은 1937년 7월에 경성으로 오기 전에 강원도를 거쳐서 경상도까지 내려갑니다. 전국을 다니는 거죠.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빡빡 밀고 수배를 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이관술이 이 변장의 달인이거든요.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잡혀갔던 자기 동지들 경성토로이크 2기 3기에 속하는 조직원들의 재판 소식을 계속 모니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기징이 없고 언어가 나올 사람들이니까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언론 동향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관술이. 어쨌든 일제는 이관술을 타겟팅 해서 계속 몰고 있는데 이게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려면 사실상 조직 활동을 지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이게 도피의 중심을 둘 것이냐 금거까지 감수하면서 조직을 다시 재건할 것이냐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그리고 다시 이관술을 대체할 사람도 없었고 이재유는 감옥에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관술은 고심 끝에 1937년 7월 7일 경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검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때는 이미 경찰이 이재유 검거 실적을 자랑하면서 언론에 터뜨리고 난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달이 지난 이유가 되는데 사회주의 계열 운동 자체가 1930년대 후반되면 거의 다 괴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이관술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도 해야 된다. 경성으로 돌아와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어떤 흐름한 하숙집을 구한 뒤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났던 게 누구겠습니까 박진웅으로 만나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활동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동덕여고보 시절 제자이기도 했던 박진웅의 연락을 한 거고요. 박진웅은 딱 두 달 됐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들이야. 좀 쉬게 해야 되는데. 5월달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해서 몸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냈다는 거죠. 나가는 거죠 또. 진짜. 이 제외했지만 이 두 사람 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반갑다고 해야 될까 참 애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나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섭죠. 당연히 그 집에 경찰들이 있을 거고 이 만남조차 얼마나 비밀스럽게 선을 통해서 만났겠어요. 사진이 나오는데 저기 보면 왼쪽에 이관술인데 잘생겼네. 어디 잘생긴 잘나간 집안의 인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얼굴로 하면 바로 잡혀. 그러니까 변장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이관술 박진웅의 만남은 박진웅의 체포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관술과 이재유가 신당정 아지트를 떠났던 그게 1935년 1월이니까 2년 반 만에 미팅인 겁니다. 처음에는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고 이후에는 조선의 행령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실천하고 있는 동지로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7월 1일 1937년 7월 1일 서울의 노량진에서 해고를 하게 됩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심각한 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또한 굉장히 영화 같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는데 혁명의 동지로 다시 만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량진에서 만났다니 그렇죠. 거기다가 이관술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박진홍과 이재유의 관계 그리고 아이 또 아이의 죽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힘들지만 만났던 방금이 문제였을 건데 이 사연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쨌든 서성이었던 이관술이 박진홍한테 무슨 말을 건넸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학창시절 만났던 그 풋풋하고 똑똑했던 그 제자가 이제는 혁명운동에 함께 나섰던 동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동지가 그 제자가 이 참 이 파란만장한 그 짧은 시간에 살았던 건 아니까 참 애틋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먹막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진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관술을 만났을 때 흐름한 모습의 농부로 시골 부인용 자파점을 이거 우리 장돌뱅이라고 하잖아. 장돌뱅이 괴짝을 쥐고 나타난 서성을 만난 거야.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지만 인텔리적이고 뭔가 약간 있어 보 약간 세련된 도외지였던 서성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니까 참 놀라기도 했겠죠. 어쨌든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 못 알아봤겠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었겠죠. 동덕 시절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유학생 출신 선생님 자신이 동맹휴학을 주도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학생들을 지키려고 고사들도 동반 사퇴하겠다. 애들 자르면 이런 서성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장돌뱅이의 복장을 한 그러나 이재유 이후에 조선사회주의운동의 최고의 인물 최대의 거물이 되어 있는 서성을 만났으니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스토리가 넘쳐 저 신문에 나온 스토리인데 이관수는 이때 자기가 들고 다니던 장돌뱅이 괴짝에서 자파품을 하나 꺼내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박진웅한테? 네. 그리고 이게 이 스토리를 박진웅은 해방 이후 46년 7월 저 신문 현대일보에 회고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서 그때 2년 반 만에 만났던 선생 이관수를 회상하면서 명랑한 혁명가 이런 징호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시골 부인용의 자파품을 진 이 씨는 명랑한 혁명가. 그렇죠. 아이고 눈물 나라. 세상에. 하여튼 이 만남에서 둘은 그동안 해왔던 조직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재유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위한 조직화를 곧바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만남 이후 7월 중순경에 이르면서 그동안 이제 감옥에 갔던 사람 쉬고 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서 권영태 그룹에서 운동했던 공헌이 공성애 형제 그리고 김순진을 끌어들이고 이재유 그룹에서는 이관술 박진웅 안병춘 이인행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 다 얘기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운동을 시작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보였던 권영태 그룹과 이재유 그룹이 새로운 운동을 통해서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벌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도 운동해봐서 알지만 서로 다른 그룹의 운동이 함께하자라고 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아이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시 정세가 엄혹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가들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제 그렇게라도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래도 뿌리가 깊은 상호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간의 운동에서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서 운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죠. 이재유 그룹은 권영태 그룹에 대해서 국제선을 빌러가지고 운동하려고 하는 놈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권영태 그룹은 이재유 그룹에 대해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를 무시하는 파벌주의 운동가들 이렇게 이제 서로 비난해 왔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운동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동해봐서 알지만 정파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상황들이 많이 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차이들을 막 논의하고 정리하는 이런 것도 어려웠을 텐데 핵심적으로 넘어야 했던 산이 무엇이었나요 그게 뭐 추상적으로 치면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약점 한계 성과 이런 거겠지만 구체적으로 치면 결국 이재유 에 대한 평가 이재유가 이끌었던 그 운동방식에 대한 평가문제 이게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조직화 조직 재건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늘 따라다니던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권영태 그룹의 활동가들은 이 문제 이재유 그룹의 운동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 을 표시하죠. 문제가 있었다. 이재유가 훌륭한 운동가였던 건 인정하지만 이재유 그룹의 운동에는 일정한 그런 파벌주의적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재유 그룹은 또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 운동을 누가 파벌주의 라고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0과 100 사이에 어떤 어느 지점이겠지만 그런 건 아니 니까 어쨌든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과거를 달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 문제는 어쨌든 거쳐야 될 의지였던 건데 새로운 상부조직의 결성까지 많은 토론이 이어졌죠. 그리고 일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파벌주의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이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영웅주의 개인주의 개인 숭배 이런 정치적 입각한 정치적 이해에 입각한 어떤 권력욕구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추세주의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파벌주의로 규정할 때 이재유 운동 이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그건. 그건 아니다. 오판과 한계와 약점들은 있었지만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파벌주의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까지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유 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국내 경성지역에서 주로 구축했었던 자신의 운동적 기반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부심으로 국제성과의 제 위를 거부하고 경성지역의 다른 그룹들과 좀 통일 단결해서 조직 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데 소극적이었던 것은 지적되었던 거잖아요. 그건 저희들도 지적했고 그런 지적 자체에 대해서까지 이재유 그룹 이 부정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미 박진옥과 이관술 예를 들면 이재유 가 체포된 이후에 이재유 그룹의 대표 선수들이었던 이관술과 박진옥 은 이미 이재유가 자기 비판 문 이라고 하는 문건을 써 가지고 내부 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이 일정한 자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권영태 그룹도 이런 자기 비판에 근거해서 이제 좀 더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보겠다 권영태 그룹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거부했던 건 권영태 그룹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지적 돼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일정한 수렴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간격이 좀 있는 거겠죠 그 상태가. 공방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을까요.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럼 이 평가가 갈린다고 해서 운동 같이 안 할 거냐. 아니지 그건 해야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 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점에 대해서 평가는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서로 합의한 건 이제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운동 전체의 진정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파벌성 의 요소가 일정하게 있었다는 점은 확인하자.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의미의 파벌주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재우의 운동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자. 좋다. 하자. 인정했네. 인정하고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더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경규의 관점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죠. 제가 볼 때는 1930년대 이재우의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 국제선을 비룬 운동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운동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중심적인 운동이었고 민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혁명 이론을 확장하자. 이런 관점에서 비타협적이고 불굴의 투쟁으로 이어졌던 이재우의 운동이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그와 함께했던 동지들조차 어쩔 수 없이 파벌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거죠. 당시 운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이재우 그룹이 이런 평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재우 운동에 그런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재우도 이걸 조금 인정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재우 운동을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이 운동에서 다시 종례와 같이 국제선의 지도를 가장 중요한 운동적 원칙으로 삼게 되는 후과를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오류와 한계를 전체화해서 파벌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 해서 그가 이제 견결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국내 현실을 바탕으로 한 혁명이론 대중적 기반에 입각했던 실천 전략 이런 것마저 일정하게 조금 부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은 좀 아쉬운 지점이었다. 결국 이런 평가 때문에 줄기차게 이어져왔던 국제주의의 부정적인 폐해 또 국제선의 지도와 지원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이를 교조적으로 수용해왔던 그동안의 조선사회주의 운동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할 기회를 좀 놓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경성콤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경성콤의 운동이 해방 후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타율적이고 비주체적인 운동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이 예를 들면 소련의 입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점들이 우리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재유 운동에 대한 평가가 좀 아쉬움이 남죠. 예를 들면 탁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선공산당이 왔다 갔다 했었 거든요. 바로 소련의 입장에 따라서 바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지점들이 이제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좀 흘러온 흐름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방 후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과도 연동된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 이거는 기억해둬야 하겠네요. 그다음에 이관수라고 박진용의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상부 구조를 대충은 만든 거죠.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1937년 7월이잖아요. 어렵게 결집했던 다양한 과거를 달렸던 그 그룹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이 조직은 아쉽게도 제대로 된 실천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곧바로 붕괴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7월 중순 감옥에서 막 출감한 이순금 그러니까 박진용은 5월에 출소했고 7월 중순에 이제 이순금 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관수로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야. 이거는 자기 제자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복원할 때 제일 중요한 활동가들인 거잖아요. 특히 이순금은 동생이잖아요. 이순금과 이관수로의 여의도 접선이 경찰의 꼬리를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 붕괴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순금은 7월 15일 출소했고 오빠인 이관수로는 박진용 그러니까 이순금의 친구 박진용을 통해서 이순금을 만날 약속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이기도 하고 이복 동생이기도 하지만 조직 을 복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순금을 만났는데 이 날짜가 7월 18일. 심하지. 박진용은 출소하고 두 달 만에 만났잖아요. 여기는 3일 만에. 3일 만에 만나는 거야. 이건 또 혈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소하고 3일 되는 날 장소는 여의도 비행장 인근 공원 이관수로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다리 및 섭지를 통해서 약속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벌써 여의도에 비행장이 만들어졌었군요. 여의도 비행장. 요즘 분들은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다는 건 아마 모를 거예요. 여의도 비행장은 해방 후에도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70년대도 있지 않았어요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그 사이에 보면 지금 약간 또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섭지였던 거지. 거기를 지나서. 먼저 이순금이 나와 있었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오빠 이관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변장을 했을 거고 그렇지. 그 시간도 흘렀을 거고 모습이 많이 변했겠네. 이 둘의 재회 과정에 대해서 이순금이 해방 이후에 현대를보와 독립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1937년 7월 18일이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2일 만에 여의도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삼배의 고의적 삶을 이번 시골농부로 과장 하고 삽을 둘러 박지동 만났을 때는 짱돌뱅이 버전 이때는 농시골농부 버전 이어서 멀리서는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오빠의 위대한 혁명가의 면목을 면목을 일찍 느꼈다. 오빠는 나에게 안부 한마디 외에는 곧 투쟁하자. 도지사업 하자. 이렇게 명령하였다. 나는 위대한 혁명가를 오빠로서 동지로서 가짓다는 것을 무한히 감격하였다. 무한히 부담스러운 오빠야. 박진원과는 2년 반 만에 만났고 이복 동생 이순검과는 거의 4년 만에 만난 겁니다. 일단 제자이기도 하고 이복 동생도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나죠. 10년 넘게 나거든요. 한 13 4년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은 이순검을 어린 시절부터 아꼈다고 합니다.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동덕에서 교사를 하면서 이 학교로 이순검을 전학을 시킨 거야.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그만큼 챙겼던 거고 경성 반죄 동맹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익선동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이 오누이가. 그런데 이제 감옥 잡혀가고 도피 생활로 하고 한 4년 동안 못 봤으니까 얼마나 또 이게 참 설가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여의도 인근 한강물이 불어나서 넘쳤 고 그게 섭지로 이제 건너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 여의도에서 만났으니까 영등포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되돌아오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하고 여의도 사이에 지금 무슨 섭지. 섭지 같은 게. 거기가 이제 물이 차버린가. 물이 차버려서 걸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밤이 될 때까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그 동네를 순찰 돌던 순경한테 경찰한테 검문을 당해서 어머. 검거되고 갑니다. 두 사람이. 두 오누이가. 어머나 세상에. 황당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건 소설을 써도 너무 리얼하지 않다. 개건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일어났던 일인 거야. 참 이관수 의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 결단을 내리고 돌아온 경선이고. 이관술 입장에서 허망해요. 이순금이 더 황당하지. 3일 만에. 출소한 지 3일 만에 경찰에 잡혔는데. 잡혀 가지고 두 사람이 이순금과 이관술이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구성이지. 이미 조직을 다시 새로 세우려고 했던 상황인데 절대절명 의 위기사항이 여의도에서 갑자기 온 소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이 상황을 보니까 옛날에 술집 에서 싸우다가 신의주 사건. 조선공산당 1차 사건 있잖아요. 그때만큼 황당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이관술은 다래를 건너기 전에 이순금하고 일본말을 모르는 촌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더 의심을 받아 가지고 그랬다면서 . 이게 순경이 근무했는데 일본말을 몰라. 일본 순경이었을 거 아니야. 일본말을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중일전쟁이 시작됐을 때야. 얘들은 중국 쪽 동양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 는데 일본말을 몰라. 이거 조선사람이 아니라 중국 쪽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내서 일단 넘긴다. 작전을 잘못 잡구나. 시기가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탓에 스파이 5인을 받게 된 거고 그런데 영등포경찰서의 고정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반드시 고정계가 제일 잡으려고 하는 블랙리스트의 1순위가 이관술인데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순검과 이관술을 아는 형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고등계에는. 그러면 이제 쪽 나는 거야. 그래서 이관술은 동생 한테 미안한 동생 하지만 하면서 탈출하는 거야 또. 탈출한다고. 여기는 주로 주특기가 탈출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권고돼서 우리로 치면 지서를 간 거죠. 경찰서가 아니고. 그렇죠. 파출소 이런네. 파출소에.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 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경찰서로 넘기려고 하는 참이야. 그러니까 여기 걸리면 큰일 인 거지. 그래서 이제 탈출하는 거죠 . 이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밤새 이제 비가 그치지 않고 폭우로 넘치는 강물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좀 느슨해진 거지.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연행됐으니까 이게 좀 의심은 되는데 그렇다고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느슨 했죠. 결박도 느슨했고. 그래서 이관술이 도망갈 기회를 노리다가 경찰들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파출소 밖으로 바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달려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가니까 도주하는 이관술을 쫓아서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순금은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관술이 나간 다음에 뛰쳐나가는 경찰을 또 막아 쓴 거야. 어머. 막아 쓰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순금은 쉽게 제압은 되지만 어쨌든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 사이에 이관술 은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가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옷을 벗고 헤엄쳐서 똘똘 마리 헤엄쳐 머리에다 이고 이제 강물로 뛰어들어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막 물이 엄청 불었다 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관술이 어디 출신이냐면 울산의 이만마을 인근 선바위 앞에서 태화강에서 태화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 촌 애들은 무조건 강 있으면 가서 수영하는 게 일이에요. 오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화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한 거예요. 부산 출신이라면 수영 못하는데 . 그때만 해도 좋은 시절이고. 그렇죠. 옛날 촌에서 나도 이제 촌에서 컸는데 그냥 강에서 노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게 되는데 이관술이 그렇게 탈출했지만 이관술은 이제 한 편으로 탈출하고 나서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위장생활 하고 도피실력을 쌓았는데 잠시 방심한 틈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니. 출소한 지 3일만에 동생을 또 경찰에 넘겨준 꼴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이관술이었던 게 알려진 거죠. 이순금이 누군지 바로 아는 거고 그러니까 7월 23일 모든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이관술을 잡았다가 놓친 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금 은 체포됐고 이관술은 도피했으나 경찰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재유 일당 이관술 도리 은 경상에 출연 여의도서 발견 저런 게 이제 신문에 났다는 거죠. 네. 이순금 4년 만에. 이순금 4년 만에 추락하자마자 다시 체포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일제야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진옹도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다 이게 선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하면서 조사한 후에 일단 풀어주긴 했지만 경찰에 뭔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얘들 잡으면 이관술은 또 못 잡으니까 풀어주고 미끼로 이제 이관술 체포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일망타진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임을 이제 철저히 감시하는 거고. 하고 결국 그게. 네. 결국 다 붙잡힙니다. 누구 이관술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11월달 그럼 7월달에 아까 지금 하다가 이순금 만나다가 이제 이게 보록 나가지고 까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관술이 떴다. 그런데 11월달 넉 달 뒤에 경찰은 이 당시 새로운 조직 결성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를 전격적으로 다 체포해 버립니다. 물론 블랙리스트 1호는 이관술이었지만 이관술은 못 잡아요. 다시 이관술은 전국을 다니면서 수배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은 별다른 활동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순금이든 박진옥이든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감옥에 간 거죠. . 어쨌든 이재우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경성 지역의 공산주의 재건 운동은 이렇게 해서 큰 성과가 없이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조직이랄 것도 없었던 거죠. 이제 아까 그 이관술이 주변 사람들 다 만나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이제 좀 의지를 다졌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와해되고 말았던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상부조직의 몇 사람이 일부에서 현장에서 공장에서 지지자들 활동가들 운동자들을 획득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공장이나 학교 등에서 대중적 기반은 형사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죠. 4개월 동안인데 4개월 밖에 안 됐던 건데. 그리고 4개월 그 사이에 언론은 언론의 보도가 되고 열심히 추적하고 있었으니까 활동은 더더욱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난 시도였지만 이 조직 결성의 시도가 있었기에 일제하 마지막 공산주의 조직으로 일컬어지는 경성 꼼 그룹의 시 결성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했던 경성토록과의 성원들이 그 2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경성꼼 경성꼼그룹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 그리고 뭐 이재유가 수감됐었던 데가 어디 서대문형무소 박진원과 이순검이 있다가 나왔던 데가 어디 서대문형무소 다시 어디로 가 이 사람들 다시 서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박진원과 이간슬리에게 막 한참 마다 갑자기 다시 또 이재유가 나타나 이재유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유로 다시 왔는데 이재유의 상황은 어떤 이재유는 이제 30 그러니까 1938년 7월 형확정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있었다는 상황이었던 거죠. 형이 확정되고 서대문형무소에 있었군요. 그렇죠.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동안에 박진웅이 가끔 면회를 했는데 계속 구속되니까 몇 차례 면회도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7년 5월달에 출소하고 나서 5월달에 출소하고 나서 또 이제 면회도 하고 이랬는데 다시 구속되니까 이재유는 찾아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결수이기도 하고 사상범이기도 한 이재유에게 면회가 허락되는 것은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거 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는 사상범에게는 가족이나 애인 이외에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인은 해줬네 어떻게. 저 사람하고 애인이에요 이러면 그냥 신분하고 공인된 애인이잖아요. 그것도 확인 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도 그랬어요. 80년대도 그래서 아마 80년대 이런 것도 다 일제에서 다 배운 거예요. 면회 자체가 안 되던 시절이죠. 어쨌든 이재유는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고질적인 폐병에다가 각기병 증세까지 있으면서. 각기병은 못 먹어서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영양실조가 오면. 비타민 b 헌 부족으로. 살을 꾹 누르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유는 이제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감옥 내에서 투쟁을 벌여나가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조선어를 금지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반대투쟁. 또 수감자 처우개선 투쟁. 일제만 배운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배워서 80년대 감옥 가면 다 알고 있으니까. 일제는 이제 골칫 거리인 이재유를 더 이상 서대문 형무소에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멀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로 보냅니다. 공주 형무소로 이감시켰는데 그때가 1939년 초여름이었습니다. 네. 공주 교통도 엄청 힘들고 면회가 하기도 힘든 지역으로 그냥 보내버리네요. 이근원 우리 사장님도 첫 번째 저기 여기서 살았대요. 첫 번째 교도소가 공주였죠. 잠시 그런데 하여튼 박진홍은 면회를 계속 갔을까요 그 이후에. 박진홍 아니면 면회할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구속되었던 박진홍 이 추록한 것은 이재유가 공주 형무소로 이감되기 직전이었던 1939년 5월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박진홍은 1937년 5월에 출소했다가 다시 1937년 11월 에 구속돼서 또 다시 추록한 게 1939년 5월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재유는 나 면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했지만 박진홍은 계속 면회를 신청했고 그래서 이제 박진홍 의 면회는 받아들이죠. 형무소 측이 가족 면회만이 가능했던 이재유 에 대해서 박진홍의 면회를 인정한 건 어쨌든 두 사람이 부부나 마찬가지 다라는 게 공인된 신문에 난 부부 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 2년 만에 이재유를 찾은 박진홍 이 보기에 한눈에 봐도 이재유 건강 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이제 조선의 미래와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 웠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나 가지고 오붓하게 여보 당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짧은 시간 서로 이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시간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다고 여기서 동지 나가면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결국 이재유 의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한때 자기의 연인이었고 그의 아이를 가졌던 박진홍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겹치면서 그러나 박진홍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진홍 입장에서는 이재유의 건강이 진짜 마음에 걸렸지만 나라도 열심히 하자.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면회를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 장면도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진짜. 그렇죠. 아이고 아까 1937년 11월 1차 시도 실패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동이 다시 전개되는지 재건되는지 이관수는 계속 도망 중이었을 테고. 그렇죠. 그 얘기도 해야죠. 이제 변장의 달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변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가는 동안에 어딘가에서 무슨 유관이 되든 여인숙이 되든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불안 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촘촘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경성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동안 여인숙도 구하지 않고 다리 및 거린들 속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도피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변장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대전을 거쳐 대구에서 약 1년을 머물면서 조그만 반찬가게. 난 저는 이관수에 대해서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조선사회주의운동의 최고의 인물이야. 나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이분이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반찬가게도 운영해.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소모임들을 만드는 거야. 전쟁 반대 제국주의 반대. 혁명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노동에도 아주 충실하신 분이잖아. 이관수님이 이재유보다 나이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양값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재유가 1인자하고 최고 지도자지만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관수 또 나이가 많아요. 이관수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예유를 지도자로 옹립하고 실제 도발위는 또 이 사람이 다 하고 대단한 사람 이죠. 대단하신 분이예요. 그런데 이관수 이 창목했던 건 뭐냐. 아까 박진옥 이순검이 출소하자마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올 사람들이 있는 거야. 김삼룡 이현상 등이 잇따라 1938년 가을 정도 되어서 감옥문을 나옵니다. 출소를 하게 됩니다. 김삼룡 이현상에. 네. 이런 추록을 확인하니까 다시 이관수는 다시 경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동지들이 있는 곳에서. 이 동지들을 교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관수의 강점 이자 어쨌든 그런 거고 이관수의 뭔가를 다시 도모하려면 이제는 조금 더 진짜 센 공산주의운동 사회주의운동의 맹장들이 출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는 뭔가를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의규토합을 합니다. 누가 이관수 박진옥 김삼룡 그리고 김삼룡의 처인 이옥숙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소징을 하자라고 하면서 1930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여섯 개의 공장의 소그룹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유가 만났던 두 사람 이재유한테 제일 큰 힘이 됐던 두 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명은 이관수였고 또 한 명이 이현상이었습니다. 이 이현상이 또 출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현상이 석방대에 합류했고 그다음 1939년 5월에는 박진옥과 정태식 도 이 그룹에 가담했습니다. 정태식 이 지향하는 최종목표 지금 이제 맹장 우리가 들어봤던 맹장도 다 나온 것 아니야 지금. 박진옥 이순검은 물론이고 김삼룡의 정태식의 이현상 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조직을 재건하면서 지향했던 최종 목표는 공산당 재건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 재건. 이렇게 시작된 이 그룹은 곧 경성지역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그게 경성꼬뮤니스트 그룹이에요. 너무 기니까 추려서 경성꼼그룹이라고 이 이름으로 발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성꼼그룹이 일제한 마지막 공산주의 운동 조직적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드디어 경성꼼그룹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군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경성꼼그룹 하면 이제 우리가 박헌영을 떠올리는 거 잖아요. 박헌영이 실제 조직의 지도자로서 박헌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박헌영이 없었어요. 경성꼼의 주축은 사실 이관수를 중심으로 한 이재유그룹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성트로이카 1기 와 2기에 걸쳐 최대 500명이 체포되고 다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그들을 규합해서 조직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름이 이제 경성꼼이 된 거고 과거 조직원 중에 경찰의 압박과 해유로 변절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새롭게 조직한 동지들은 일제강점기 후반 그리고 국내에서 최후의 활동을 펼친 독립운동조직 사회주의 운동조직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조직이 이제 경성꼼그룹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줄여서 경성 코뮤니스트 그룹인데 이걸 이제 경성 콤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경성꼼그룹에 결합했던 운동가들은 이재유와 운동을 함께했던 이관술 김삼룡 이순금 이현상 정태식 박진옥 그리고 서울 상해파에 있었던 이인동 서중석 그리고 화요파의 박헌영 권호직 장순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종래 파벌운동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경성제대 교수의 김태준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성콤은 기관지 출판부 노동부 학생부 일본 유학생부 인민전선부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한남 한경남도 한경북도 마산 대구 부산 등의 지역 책임자를 두는 등 전국적인 조직 골격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코뮤니스트라는 기관지를 발간해서 공산주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관술은 생각한 거예요. 여기 뭔가 이것이 이제 조선사회주의운동의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박헌영을 잡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 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 박헌영은 이제 박헌영은 1939년 말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1939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이 조직을 만들고 나서 박헌영이 나오니까 박헌영을 만나서 이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 조직을 책임져주시고 지도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조공부터 조선공산대회 운동에 처음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박헌영 했던 거죠. 그렇죠. 박헌영은 190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도 제일 많고 제 선배이고 그리고 일정하게 상징적 인물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공장학교의 소그룹들이 다 결성되고 경성공그룹은 지도자도 세우고 각 지역조직도 만들고 공장 과 학교의 조직도 세우면서 당 재건을 위한 토대를 다시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성공의 의미를 보면 가장 어목했던 시절에 민족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자들까지 변절과 굴복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시절에 변절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절 에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거죠. 1940년대 초반에 국제사회주의운동도 사실 엉망이었거든요. 스탈린이 이제 소련 보위를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죠.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활동으로 전락하고 있고 식민지 해방운동이 훨씬 더 어려워졌던 그 시기 1940년대 초반에 민족의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해서 투쟁해 나갔던 공산주의자들의 마지막 조직이 바로 경성공이었습니다. 이 경성공의 중심이 이재유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시 이재유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이 경성콤은 이후에 해방 후에 재건됐던 조선 공산당이 바로 이 그룹이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재유의 운동이 경성 콤을 거쳐서 해방 후 조선 공산당 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유가 쏟아부었던 그 열정과 희생과 그 시간들이 결국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네요. 경성 꽁그룹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조직이었고 그 활동과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우리 조선공산당 운동이 1차 2차 3차 4차 몇 번 훑었잖아요. 그중에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를 지냈던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좀 이렇게 자연사한 사람 나이가 들어서 이게 김철수인데 김철수는 당시 상황 이미 20년대의 사람이야 30년대는 이재유 그룹이잖아요. 이 김철수 3차 조선공산당 책임 비서였던 김철수가 당시 상황에서 이런 점을 남깁니다. 그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박헌영파 경성 꽁그룹만 잡혀온다. 공산당 재건 운동하다가 잡혀온다 이 사람들이 우리파인 그러니까 김철수 파인 상해파. 상해파는 일제히 말을 들으니까 이권운동이야 양조업도 하고 정리업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모두 직업을 얻어 가지고 외놈들한테 얻어서 그 직업들을 아쉬운 소리도 하는데 운동에서 딱 떨어져 버렸다. 이탈했다. 상해파는. 그러니까 박헌영파가 재건 운동하다가 자꾸 잡혀온다 반면에 자기파들은 까놓고 얘기하면 이 새끼들이 외놈들한테 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감옥으로 오는 건 자기파는 없어. 다 박헌영파 가 재건 운동을 하다가 자꾸 잡혀 와 그걸 보고 감옥에서 내가 양심 적으로 양심적으로야 아무래도 이후 당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면 박헌영 을 내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김철수의. 그만큼 경성콘그룹이 당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준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파벌을 떠나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고 어쨌든 무엇보다 경성콘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이 사실상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파벌통합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특정한 파벌이 주도한 게 아니라 그 파벌을 넘나들었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또는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역설적이잖아요. 파벌주의라고 비판을 받았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런 파벌주의적 요소들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재유 그룹이 실천 활동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 아닙 . 그렇죠. 그래서 이관술이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조직의 리더로 지도자로 다른 파 화요파였던 박근영 을 영입했다는 거 아니야 조직으로 . 그런 것들이 이재유가 일찍이 얘기했던 파벌주의 극복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파벌주의 극복은 상층의 어떤 연합이 아니라 현장의 운동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말한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양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재유 그룹의 운동이 파벌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선을 두는 건 좀 과하다 또는 과한 걸 넘어서서 오히려 부작용을 할 수 있는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평가는 은 평가대로 두되 이게 어떻게 이 오류들 약점들이 운동 속에서 극복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경성트로이카와 재건그룹과 경성곰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되어가는가 이걸 짚어주는 게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성곰은 이재유 조직 노선이었던 현장기반을 통한 단건설이라는 기본 원체의 사업을 진행이 나갑니다. 어쨌든 중일 전쟁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전쟁이 시작된 이런 상황에서 이 불만들 대중들은 어차피 이 대중들은 완전히 옥죌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탈 약점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들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묶고 세우는 것이 방향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코민털의 그다음의 방침이 그전에 좌경적 방침에서 좀 바뀌어서 반파시점 인민전선전략 이런 방향으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와 같은 완전히 침략주의자들에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공산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아닌 민족주의자들 또는 민족불유자라고 하더라도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활동도 해나가. 그런데 없어. 이미 완전히 일제는 그런 개량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존재 자체까지도 발산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대할 민족불유자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중운동의 토독동안 취약한 상황이었죠. 이건 내부적인 취약함도 있고 워낙 외부적인 탄압의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이어서 경선 꼼그룹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미 있는 파벌주의를 극복하고 과거에 맹장들이 다 결집했던 의미는 있었지만 실제 대중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작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선 꼼이 갖는 의미와 성과가 있었던 거죠. 한계도 있었어요. 아까 이미 이재유운동을 평가하면서 일정하게 예를 들면 국제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확장되고 그것이 이재유의 오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경선 꼼으로 이전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국제주의에 입각한 운동 방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죠. 평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조직 형식적인 측면과 조직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현장 기반의 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국제 노선의 이론적 방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착한 부분이 경선 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선에서 파견된 사람들 또는 국제주의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국제의 지시나 이런 것들에 좀 목을 매는 상황들이 나타나긴 해요. 경선 꼼이. 물론 경선 꼼 활동이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로 봐서 평가하기는 어렵죠. 활동이 계속해서 5 6년 한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어쨌든 당대의 국제정세에 대한 막연한 기대 또 코민테른의 지도와 지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유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받아안고 있지는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박헌영의 서신 을 들고 이관술이 소련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다거나 경성 주재 소련 영사관과 어떻게 좀 관계를 가져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성 꼼의 활동에서 이들이 이제 토착적인 사회주의 운동으로서 보다 이재유의 활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수간에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흐름 또는 이런 기류가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나서 여전히 이제 조선공산당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한계가 있군요. 그런데 이 조직이 아까 1년 만에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제경찰이 막 끊임없이 막 추적하고 뒤지고 잡고 이럴 텐데 그 전체적인 검거 과정이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재유 없는 이재유 그룹의 조직 보고는 37년 7월 달에 했다가 11월 달에 붕괴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39년에 아까 이현상도 나오고 다 나오면서 39년에 경성 꼼 그룹을 조직했는데 이거는 40년 1940년 10월 부터 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붕괴겠어요. 여기서 그냥 침탈 나가는 거지 40년 10월 2연상의 체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거 선풍에 휘달리면서 조직의 와해가 시작되는데 40년 12월 김삼룡이 체포되고 41년에는 김태준 이관술 드디어 이관술이 드디어 이관술이. 그리고 박진영이 체포되면서 핵심들이 다 금거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 경성 꼼 그룹의 실질적인 실무총책 대외적인 지도자는 박근영 이지만 실질적인 실무총책이었던 이관술의 체포는 경성 꼼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고 활동이 사실은 중단되고 일체 탄압으로 사실상 완전히 붕괴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40년 10월부터 시작됐던 이 체포는 41년 말까지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체포해가는 거예요 .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성 꼼 그룹이라는 틀 내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41년 말까지 조직의 주요 활동가가 전부 체포되는데 구속이 150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50명 플러스 알파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50명 정도 56명이 재판을 맡습니다. 여기에 금거를 피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온 사람 심지어는 이관술도 체포 가 됐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박헌영이 체포를 면한 겁니다. 그리고 박진웅은 너무 자주 가고 그런데 박진웅과 항상 감옥 동기였던 이순금은 이때 또 다행히 또 피해요 이번에는 다행히 금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박헌영은 광주의 벽돌 공장에서 김삼성이라는 이름을 신분은 위장하고 은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관술 버전은 전국 짱돌병으로 돌아다닌다. 이거는 지금 일제의 말기적 상황에서 박헌영은 그렇게도 못한다. 박헌영은 너무 드러나있죠. 드러나있기 때문에 어디 장밖에 있는 거야. 그렇게 4년 동안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4년을 버텨냅니다. 벽돌 공장에서. 벽돌 공장에서. 박헌영은 유일하게 이순금 정도가 이순금이 당시 연락책이었던 거야. 이순금이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짱 박혀있는데 박헌영 한테 정보를 좀 나누는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박헌영이 체포된 것 빼고는 사실상 경선 공 그룹이 와야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공산주의운동은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때가 되면 중국을 침략했다가 미국하고 또 하는 일제의 침략성이 극도화되는 시기였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선 꼼 그룹이 아니라 경선 꼼 그룹 할아버지 조직이 오더라도 이걸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 가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나가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학생들의 동맹 교학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는 어렵고 사실 언론이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도 경선 꼼 그룹을 주도한 파업이나 학생들의 동맹 휴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 수재로본님도 질문을 했는데 이 경선 꼼 그룹 조직 했던 지역조직들 아까 체포만 된 게 150명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배는 될 거라고 봐야 되거든. 2 3백 명 정도의 조직력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조직들 이게 바로 해방 이후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건준이나 조선공산당 이나 남로당의 핵심 지역 책임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엄혹한 순간에서도 이렇게 그런 운동을 살려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 꼼 그룹의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스스로를 음동 스란에 핀 꽃. 음동 스란이라는 말은 일제의 그 발악이 극도로 가는 자가 음동 스란이었는데 자기들이 꽃이다. 그 말이 맞으면 이 꽃을 피우게 만들었던 그 원초등 출발 그 꽃가루는 어디서 왔을까. 꽃가루. 그게 바로 이제였고 이제의 그룹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죠. 네. 참 대단한데 어쨌든 밖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경선 꼼하고 또 검거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펼쳤을 텐데 여전히 이재유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재유 선생의 삶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얘기를. 이재유 삶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크라이막스 인데 그래서 5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4시 56분인데요. 57분. 네. 57분인데. 4시 5시 1분. 위원장님 드라마를 많이 보셔가지고 끊어야 할 시점을 잘 아시네요. 이제 이재유의 삶의 마지막 여정 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분이야 하죠. 5시 2분 정도야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5시 2분이야 하죠. 5시 2분이야 하죠. 5시 2분이야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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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쉬고 돌아왔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이재유의 이제 네. 우리 이재유 선생의 삶의 마지막 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1943년에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네. 되어야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구금 1년을 포함해서 선고된 총 7년의 형량을 모두 채웠지만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1941년에 치안유지법을 개정해서 사상범 예방구금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예방구금제도? 예방전쟁인 거 있잖아. 예방구금제도. 예비검속하고 예방구금하고 그래서 전향자에게는 보호관찰을 붙이고 비전향자에게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어서 계속 감옥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려할 수 있는 제도였던 거죠. 이건 시한도 없어요. 감옥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시한도 없어. 차라리 감옥은 희망이라도 갖고 이처럼 일자에 시행되었던 악법 중에 악법이었던 이 제도가 오늘날에도 일부 변형된 채로 남아있다는 게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이게 원래 보호감호제도라는 이름으로 부활돼서 우리가 청송보호감호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청송보호감호서에 가뒀거든 전두환 감옥보다 더 어묵보다 그런데 인권운동가와 국가인권위의 노력에 의해서 80년에 제정됐던 법이 2005년 에 폐지됐어요. 폐지돼서 이명박 정권 때 그런데 이걸 계속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보호수용 제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시행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실패했고 다시 박근혜 때도 실제 입법 시도를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공안사범에 대한 청송보호감호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지만 2008년에 어떤 법이 제정되냐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철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두환 때 만들었던 법은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반체제 인사들을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수용했던 제도가 2005년까지 살아있다가 그게 사회안전법 보호관철법입니다. 해지됐는데 그 법과 무관하게 특정범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 제도가 부활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악용되면 사실은 공안사범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귀걸이니까 원래 성범죄자의 격리라는 이유를 들고 있었지만 악용될 소지가 여전히 있는 제도가 남아있죠. 어쨌든 일제하의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법이 현대에 살아나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1943년 말에 형기를 마친 이재유는 전향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재유를 공주형무소에서 청주보호교도소로 이감을 시킵니다. 이때는 형을 사는 게 아니고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가 있는 거죠. 기한도 없는 감옥생활이 이어졌고 점점 건강은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되죠. 경성콤에서의 활동과 이어진 구속으로 박진홍도 이재유를 계속해서 면회를 못하다가 박진홍이 추록한 것이 1939년이었는데 그래서 1939년에 박진홍이 이재유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그나마 찾아주는 사람이 박진홍인데 박진홍도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진홍은 1939년에 경성콤을 만들었다가 다시 41년에 다시 다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41년부터 1944년까지 10월까지 다시 구속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진홍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나마 찾아와주는 사람도 감옥에 있으니 누가 찾아와주겠어요 그렇죠. 저는 경성콤 그룹 중에서 제의를 했던 애증이 가는 사람이 박진홍 박진홍 그다음에 이관술 세 번째가 이재유야 사실은 아니죠. 아니 막 꽃다지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캄캄한 창살 안에 몸 뒤척일 힘조차 없다 이런 이때 감옥살이가 네 번째입니다. 박진홍이 불러난 게 1944년 10월 9일입니다. 이때 나이 31살입니다. 1913년생 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박헌영 1900년생 이관술 1900년생 이재유 1905년생 이순근 박진홍이 1912년 13년 인생이거든요. 세상에 31살인데 감옥을 4번을 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덕여고부에서 퇴학당하는 노동현장에 들어가면서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18. 4번의 감옥생활에 꼬박 10년 걸렸으니까 실제 바깥에서 활동한 시간은 3년. 3년이 채 안 됐던 거죠. 이런 세월 이런 참 억급의 세월을 겪었던 혁명가 박진홍이 추록과 함께 이재유를 찾아갔습니다. 이재유 는 이미 형량은 다 끊았는데 계속 또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감옥생활 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재유의 건강은 최악의 상태였던 거죠. 창사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재유는 다시 그 자리에 있겠지만 박진홍은 돌아오 잖아요. 돌아오는 길 박진홍의 마음 은 천근같이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에 이건 이전에 박헌영이 잡혔을 때 두세주의 마음이었던 거죠. 조선공산당 책임자였는데 못 살아나올 거다. 박진홍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요. 그리고 이 박진홍이 이런 불길한 예감 이재유가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은 바로 그 면회 하고 난 얼마 안 된 시기에 또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박진홍의 추록이 10월 9일이었거든요. 네. 추록하고 나서 면회를 바로 며칠 뒤에 했겠죠. 바로 며칠 뒤에 하고 10월 26일 날 이재유가 죽거든 . 세상에. 딱 한 번 면회한 거예요. 그게 11일입니다. 박진홍의 12일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유의 이재유 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눈을 감았던 게 1944년 10월 26일. 그렇군요. 1945년 8월 15일까지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조선 민중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치면 1905년생이니까 40살. 일본 대학 전문부 . 그러니까 니온 대학 전문부를 그만두고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했던 게 1926년. 21살. 죽음에 이른 때까지 걸렸던 시간은 18년. 그중에 감옥에 13년. 이재유 동안 바깥에서 활동했던 기간은 한 5년 남짓됩니다. 그 5년 중에서도 도발이 치고 수배 때문에 피해당했던 것까지 치면 참 그 5년의 시간은 대부분 다 사실상 수배 생활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게 이재유의 삶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고문을 견디면서 반드시 살아나가겠다고 반드시 조선의 독립과 공순주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한 뼘밖에 안 되는 독방에 누워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자신의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배병 갓기병 그다음에 고문 육정. 이런 병마들과 싸우면서 감으로 치는 자신의 육신을 붙잡기 위해 얼마나 몸무림을 쳤을까. 이건 우리가 그 사람의 삶 자체만 돌이켜보더라도 능이 상상이 되잖아요 .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도 또 슬픈 약이죠. 시신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인계되어 청주복 교도소 뒤편에 공동 묘지에 묻혔습니다. 박지영한테 인계를 안 해 준 거죠. 꽃도 묘비도 없이 참 그리고 같이 주변의 동지들의 마지막 길 배용도 없이 그렇게 공동 묘지에 묻혔습니다. 너무 쓸쓸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몇 평 되지 않는 독방에서 이제 한 평의 공동 묘지에 무덤으로 간 거죠. 그러나 그 무덤조차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마철에 씻겨 내려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해방전국의 극혁동원 시간 한국전쟁 이러면서 이재유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흔적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녹아버린 삶. 역사 속에서의 이재유의 무덤이 있을 뿐이란 거죠.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흔인데 마흔이면 엄청 젊은 나인데 이게 두 사람의 무덤 그러니까 무덤도 없는 이재유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철제에 의해서 용접되어서 죽었던 고노스레 고노스레 무덤 이 두 개가 참 그렇죠. 진짜 안타깝네요.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재유와 함께 활동하고 이재유 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성트로이카에 몸 담았었던 혁명가 들의 남은 이야기도 좀 같이 해 주시죠. 먼저 제가 가장 애정하는 박진옥 이야기부터 하죠. 이재유가 매장되고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가족 아무나 불러서 나한테 인계해 주고 제가 공동묘지 묻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렇죠. 거기 못 오게 해요. 가족 외에는 일치 알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옥한테는 자신의 모든 것이기도 했을 건데 이재유가. 이재유 의 죽음은 박진옥한테는 청천병력 이었겠죠. 물론 예상했지만. 그리고 누구도 그러나 박진옥의 더 큰 아픔은 어느 누구와도 이재유의 죽음을 공유할 수 없었다 했는데 오는 외로움 이었겠죠. 진짜 이재유와 함께 했던 신당전 길을 다시 걸어보 기도 하고 이순금 이효정과 깔깔대며 걸었던 동덕여고보 앞길을 서성대 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재유와 처음 만났던 처음 만났던 용두동 전차 정류장길 에서 창신동 성곽길을 하루 종일 걷기도 했겠죠. 그러나 박진옥은 살아남은 자로서 또 일을 해나가야 될까지. 이재유 를 어쨌든 땅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묻으면서 박진옥은 경성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미 경성곰은 붕괴되었고 그나마 금글을 피한 조선의 공산주자들은 모두 다 상기해버렸죠. 은시한 상태였던 거고.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는 거야 이제는 박진옥도. 얼마나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 이게 이런 무력함 이게 외로움이 없겠죠. 그나마. 아무리 곤혹을 치르고 일제의 탄압을 받더라도 옆에 동지가 있으면 큰 힘이 됐을 건데 이제 그 동지들도 왜냐하면 그 동지 들을 만나면 서로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장 애정했던 박진옥의 상태였지 않았을까. 30대 초반에. 제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절망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치 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일제하에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한 여성 혁명가의 이 삶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뭐 운동을 또 해야죠. 박진옥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 을 위해서 태어난 혁명가였기 때문에 이 박진옥의 이런 것을 잡아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경성 제대의 교수였던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경성공그룹의 조직원이기도 했죠. 김태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요. 1930년 경성 제대에 재학할 때 이미 동아일부에 조선소설사라는 연구 논문을 연재 해서 학계를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이미 학계를 놀라게 한 인물이었는데요. 또 훈남이시네. 그 실력 때문에 조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39년에 경성제대 조선문학부 의 교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경성검 사건으로 1941년 체포되어 3년여 만에 병보석으로 출소한 김태준 은 박진옥을 만나서 연안행을 제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연안행을 제안하는데 김태준도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똑같이 노무 아내 깐난 아기까지 다 잃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일종의 동병상인인 거죠. 박진옥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김태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 조선에서는 더 이상 어려우니 다른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서 연안행을 결정하는 거죠. 왜 연안이냐. 연안은 이제 우리가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결성을 할 때 조선의용대 내에 좌익 그룹들이 최창익 허정숙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민족주의자 하고 얽혀서 적당히 하는 운동 말고 제대로 총 들고 싸우고 싶다 해 가지고 중국의 화북으로 떠나거든요. 연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모택동이 연안에 소위 정부를 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를 꾸리고 있던 그곳으로 가서 조선 독립을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화북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우리는 글로 가겠다 해 가지고 이제 김태준이 박진웅에게 글로 가자. 글로 가자. 조선에서는 힘들다. 거기 가서 운동 좀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안을 일찍부터 했는데 수감되어 있는 이재유 때문에 마음이 걸렸던 박진웅이 주저하다가 이재유 마저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마침내 김태준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 하죠. 그게 1944년 11월이었습니다. 10월 26일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죽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안까지 가는 게 또 보통 일이겠냐고 그게 다 일본 땅인데 중국도 이미 중일전쟁 을 통해서 다 장계석의 정부는 중경으로 물러가 있고 중국 대륙 대부분이 일본 땅인데 거기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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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마오의 정부가 있던 그리고 화북조선 독립동맹이 있던 연안 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천신만고 끝에 간 거죠. 한 몇 달은 걸렸죠. 몇 달 걸려서 간 거예요. 그러고 도착하자마자 해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또. 1944년 11월에 출발했다가 거의 한 5, 6개월 걸려서 거의 갔다가 또 한 2, 3개월 있다 보니까 해방이 돼서 다시 경성 으로. 그래서 1945년 10월 달에 돌아옵니다. 세상에. 경성도. 돌아와서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나중에 연안에서 돌아와 가지고 김태준이 1946년 문학지에 투고해 연안행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저기 이제 나오는 건데요. 1946년 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연안행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 세세한 과정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연안을 갔다 왔는지를 기록한 글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박진옹과 김태준이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경성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두 사람이 모두 조선공산당 활동에 참여하고 김태준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이 되고 박진옹은 조선부녀총동맹의 서울지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의 감격과 새로운 조선을 위해서 이제 혁명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다 알다시피 미국 군정과 보수 우익 세력에 의해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국어학자로 경성재대 교수로 복직했던 김태준은 이제 경성재대의 국대한 파동 이 거치면서 좌익교수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대입 나은 거죠. 배짓댕. 그래서 이제 혁명가로서보다 국어학자로 더 많이 알려졌던 김태준은 서울에 은신하면서 남노당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조선공산당 이 활동 중단이 되면서 남노당이 건설될 때 남노당에 참여했다가 남노당 문화부장직을 맡고 있다가 김태준이 이현상하고 연락하면서 지리산으로 보내면 이제 문화선전대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화 작업을 해서 그 친구들을 지리산 으로 파견하는 작업을 도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걸리는 거죠. 또 걸려서 이현상이 김태준이 체포가 됩니다. 김태준이 체포됐어요? 네. 체포돼서 구속되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1947년 7월 2일 날 체포된 김태준은 내가 이제 국어학자로서 명망도 있으니까 전향해라 라고 할 때 전향을 안 합니다. 나는 앞으로 용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상하탑 에서 고전을 정리하고 고증하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활동 안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반성 하고 공산당 안 한다고 얘기하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상하탑 에서만 일을 하겠다. 아니 그거 말고 공산당 안 한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얘는 전향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도 없이 남로당 문화부장이자 지리산 유격대의 간부라는 이유로 1949년 11월 7일 날 체포된 지 아니 1949년 7월 2일 날 체포되고 49년 11월 7일 날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총살이 됩니다. 재판도 없이 총살을 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박진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김태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김태준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진옥은 연안까지 갔다 오게 되는 거죠. 박진옥 얘기를 좀 남았는데 계속해 주십시오. 네. 김태준이 이재희와 동갑입니다. 1905년생이에요. 그러면 1949년에 총살 당했으니까 45 45 이재희는 40 김태준은 45 그때는 진짜 그 젊은 목순들이 그냥 불꽃처럼 다들 쓰러져 가는 거예요. 박진옥은 또 뭐야.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처형 당하는 거 잖아. 그러니까 박진옥은 김태준의 죽음으로 또 한 번의 아픔인데 이 아픔이 더 슬픈 게 뭐냐 하면 일제가 물러간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김태준의 죽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제 때는 그래도 재판은 했지 재판도 없이 처형을 해요. 그래서 박진옥도 더 이상 남한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월북길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질문을 바쳤던 경성 땅을 뒤로 하고 떠나는 날 박진옥은 우려 했고 이재희와의 이별이고 김태준과의 이별 이기도 한 거였죠. 그리고 또한 조선에서 남한에서 뭔가 혁명을 이루 겠다는 그 꿈과의 이별이기도 했던 거죠. 박진옥의 사망이 불분명합니다. 월북한 이후에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월북한 직전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렸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이때는 남조선 이걸 못 열어. 그래서 해주 인 북한에 가서 열었는데 이때 1기 최고인민의 대의원 명부의 박진옥 이라는 이름은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공식기록에 박진옥의 이름 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로당 박헌영 숙청될 때 그 숙청된 이론이었는지 아마도 그런 정도였으면 박진옥 이름이 남았었거든요. 그나마 아니면 목숨을 건졌는데 완전히 저 짱박해 가지고 너 저 살아 이렇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의 연인 이재윤은 일제에 의해서 뺏기고 두 번째 연인 김태준은 해방된 나라 에서 같은 민족 조선민족에 의해서 살해된 그 고통을 가슴에 섬기며 살아갔을 건데 어디든 이 박진옥이 마음과 육신의 거처를 남과 북 어디 에서도 찾지는 못했던 것이었죠 슬프죠. 하여튼 그래서 아직 박진옥의 그 최후 마지막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확인되어야겠죠. 박진옥도 대단한 혁명가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혁명가였죠. 많이 안타깝 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재유 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관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유가 구속되고 나서 사실상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관술은 41년 말에 경성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폐병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됐다가 1943년 12월 말에 치료를 위해서 3개월 가석방을 받았는데 또 도발을 쳐요. 도망갔어요? 네. 다시 도피해서 이제 동지들을 찾아다니요. 또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야말로 진짜 어디에서도 동지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시절이 돼버린 거죠. 해방이 될 때까지 1945년 해방 될 때까지 소댐 뗨쟁이. 뗨쟁이 조수로 따라다니면서 수배를 피해서 살았습니다. 가석방 되고 바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맞은 해방이 이제 이관술 에겐 정말 새로운 세계였던 거죠. 조선공산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된 거죠. 조선공산당 내에서. 그래서 참으로 오랜 기간 기녔던 그 이제 갓난과 신고로 점철되었던 그 삶이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이관술 이 조선공산당에서 맞은 것이 총무부장 겸 재무부장직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도 해야 되고 조선공산당 살림 을 총 책임진 거죠. 박근혜 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다는 게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죠. 1946년 5월 이른바 조선정판사 사건 위조집회 사건인 거죠. 이걸 이제 조작해서 다시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무소에 갇혔고 그에게 떨어진 형이 무기징역. 그래서 일제사상범 에 대해서도 길어야 6년이었는데 일제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도 6년 이었는데 해방된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잡히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었으니까. 그래서 대전형무소로 이감돼서 이관술은 감옥에서 해방 공간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9월 총파업 10월 대구항쟁 조선공산당 불법화 남노당 창당 또 박헌영의 월북 그리고 나서 남한공산주의운동의 괴멸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것까지 지켜본 거죠. 감옥에서. 다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34년 이재유를 만나면서 시작돼서 경섬콤까지 그 엄혹한 탄악과 수배 속에서도 잡히지 않다가 경섬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가석방으로 나와서 다시 도피 생활을 하며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왔던 이관술은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 에서는 사실상 감옥에만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진짜 답답하고 수도 없이 감옥 벽에 머리를 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슬픔 분노 이런 것이었겠죠. 그렇게 보낸 세월 속에서 결국 이관술은 죽음 을 맞는데요. 1950년 7월 8일 대전을 버리고 후퇴하던 국군 헌병대는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 사범들을 모두 트럭에 싣고 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유명한 학살 사건 인데요. 대전 부근 산내면 곤령골이라는 데 가서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집단 학살을 해버립니다. 최근에 유해발굴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 맞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형식을 갖추어서 총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형식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 그러니까 그냥 갈겨버렸다는 거예요 . 난사해버렸다. 집단적인 난사를 통해서 학살했다고 하죠. 집단 학살 과정에서 이관술이 맨 처음으로 처형당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공동리 아지트를 탈출해서 잠시 은신하기도 했던 대전. 그가 죽기 전 이재유와 헤어지어서 대전 지역을 전전하던 그때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산천은 유구한데 곁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하면서 또 이재유를 생각하면서 이관술 또한 외롭게 마지막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이관술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 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정치인 그러니까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박헌영과 이관술인데 이관술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 어째요. 이 사람 스타일이 나오잖아 . 땜쟁이의 이런 대중들과 어울리는 그런 활동들. 박헌영은 뭔가 지식인 같고 뭔가 이론가 같고 글을 쓰는 사람 같잖아. 이관술은 대중들과 만나고 하는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서는 조선공산당을 대표하는 대중 정치인으로 이관술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관술 외에 또 남은 사람들 얘기를 마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헌영이 월북하고 난 이후에 남녀당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였던 김삼룡은 이주아와 함께 이주아 그게 유명한 김삼룡 이주아 사건이잖아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 철수하던 헌병대회에서 총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했던 경성 제대 미야케의 정태식도 같이 총살을 당합니다. 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연상 이재유의 가장 만났던 절친이었던 이연상은 지리산에서 숨을 거두어 야했고 미야케와 함께 경성 제대 에서 독서회의를 진행하고 경성 토로이카와 일참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강국 최용달. 경성제대 의 조선인 수재들을 대표한 사람 이 이강국과 최용달은 이 사람도 죽죠. 그런데 이건 어디 죽냐면 북한에서 죽죠. 남노당 출신이라는 이름 으로 간첩 혐의로 북한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그리고 박헌영도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거죠 . 참 일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이재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제 에 의해서 탄압을 당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스토리에서 일제의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은 이재유 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에서 같은 민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거죠. 해방된 조국에서 죽임을 당했네요. 모두가 다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었는데요. 이순군과 이효정의 뒷얘기도 좀 해 주시죠. 이순군 얘기. 이재유와 잠깐 부부연을 맺었던 이관술의 동생 이순군. 경성콤 사건에서 체포를 면하면서 박헌영 을 지척해서 보위하며 해방을 맞이했던 이순군은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고 남노당 중앙위원들의 역할을 하다가 월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헌영 사건 재판의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협조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 목록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협조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실제 증언 여부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증언자 명단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북한 은 검찰 증언자 명단에 박헌영은 미제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걸로 봐서 일제하의 공산주의 운동을 함께했던 동지들과는 다른 길을 갔던 것으로 보이고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90년대 초반. 그렇기 때문에 이순군은 북한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갖고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정숙과 함께. 그렇지만 이순군도 이재유를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순군도 아마 북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살아남고 협조하긴 했지만 자기의 젊은 시절 경성에서 활동했던 그 시절들 그 골목 그 공장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했던 박진홍 이순금 이경선 이종희 이효정 이런 사람들을 생각은 했겠죠. 저희 나오네요. 사진. 어쨌든 이순금은 북한에서 나름대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으르네요. 네. 졸업식 앨범이겠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효정 선생 이 방송에서 잠깐 이름이 나왔는데 이효정 선생도 저기 이순근 박진홍과 동기였고 원래는 같이 현장으로 가서 종연방직이라고 하는 섬유회사죠. 덜에 갔다가 이재유 요청으로 공장을 나와서 동대문 지역 의 현장과 이재유를 그러니까 동대문 지역 노동현장 책임자로 경성 트로이카 성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죠. 네. 이효정 선생이. 이효정 선생이. 그리고 1933년 경성 지역의 연쇄파업과 관련해서 구속되었던 이효정은 추럭 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경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활동을 좀 중단 하고 이순근 박진홍과는 달리 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감옥도 다녀왔던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이효정 선생은. 해방 이후에는 이순근 박진홍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미 또 워낙 바쁜 사람들이고 또 지하로 잠재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는 것 보면 우리 박진홍이 이제 아까 서울지부 위원장이었 잖아요. 서울지부 대 이런 것 하면 이효정 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내려온 박진홍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효정은 1930년대에 정리 하고 나서 그냥 평범하게 일단 살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도당 활동을 하다가 노동운동가 출신의 또 징역생활도 했던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남도당 생활을 하다가 한국전쟁 중 월북합니다. 그러면 월북자의 가족이 되는 거죠.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이효정의 삶은 또 30년대로 돌아가는 거야. 일제하에 노동운동하다가 탄압당하는 시절. 엄청 탄압당했겠네요. 그러니까 월북자의 가족으로 사는 어려움을 이효정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문제는 월북했던 그 남편이 난파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못 봤어. 내려와요. 그런데 이효정은 못 봐. 못 봤어. 그런데 봤을 것이라고 추측 . 그 당시 간첩사건에서는 이 사람이 내려왔다가 누구 만나고 다시 올라간 거야. 이게 경찰관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효정은 덜덜벅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또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보지도 못한 왔다 갔다 는 남편 때문에 옥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초록 이후에는 이게 월북자 가족이라는 게 얼마만큼 주옹을 기억했습니까 낙인이죠 낙인. 그러니까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고 이건 비단 이효정만이 아니라 이 분단의 한반도에서 독립운동가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의 사연 특히 월북한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효정 선생인데 이효정 선생이 알려지게 된 건 안재성 소설가가 경성토로이카라는 책을 2004년도 출간하면서 알려지게 되는 거고 안재성 에게 경성토로이카의 모멘텀 그리고 준 건 어떤 파편적으로 있던 이재희 에 대한 기록들이었지만 여기다가 살을 붙여준 건 이효정 선생의 육성 정언이었던 거예요. 그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효정 선생의 목소리 이효정 선생의 정언들이 많이 담겼고 이효정 선생은 2010년 97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1913년생 아까 얘기했던 이순금 박진웅과의 동기동창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도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 하신 분은 이분 한 분이신데 이분도 삶이 얼마나 심산스러웠겠어요. 네. 이분과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정언했던 조선공산당 3대 책임 미세였던 김철수. 김철수는 진짜 모든 세상과 저련하고 살았 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건 안 거지 자기도. 네. 어쨌든 이들 모두가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이재유 정도는 들었지만 그 어묵한 시절에 함께 했었던 수많은 혁명가들의 이름을 이제서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시기에 경성콩그룹의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 했겠어요. 저기 지금 화면이 장순명 강귀남 김형관 권우성 이정남 이복기 조중심 이런 분들의 이름이네요. 방송 내내 마음이 참 먹먹 했고 제가 이 마지막 회 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마음으로 역사는 이들을 다시 불러내야 할 거고 근현대사 연구 또는 영화 소설 다큐 .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되살려 지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불러내야죠. 그나마 이제 이재유와 이효정은 2006년 독립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유에게는 건국훈장 독립장 이 추서되었고 이효정은 건국 포장 포상이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 또는 기억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누구보다 민족의 해방을 염원했던 그들이 해방된 탕에서 그 자치와 흔적이 사라진 지 61년 만에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긴 했죠. 2005년 정부가 해방 60주년을 맞아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여운영 권호설 조동무 김재봉 차금봉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산 아리랑의 김산 김철수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 단야 등이 처음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자신들이 뿌렸던 피와 눈물의 땅에 한 뼘에 누울 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분단의 현실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방 이전에 모두 숨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해방 이전에 숨을 거둔 사회주의자이거나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접은 사람들. 김철수요. 김철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거죠.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거나 북한 정권과 관련을 맺은 인사는 그 누구도 아직도 한반도의 남족당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원봉 같은 사람이죠. 김원봉 같은 사람은 월북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의열단의 대장 김원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역시도 아직도 우리 방송과 관련되면 이 죄를 뺀 모든 사람들. 이관술 박진홍 이순금 다 안 되는 거죠. 사회자가 오늘 방송 시작에서 말한 그 말 있잖아요. 해방공간에서 남노당 을 지휘하다 경찰에 체포된 김삼룡 이 신문가정에서 했다는 그 말. 우리가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공장 과 감옥을 떠도는 동안 나를 고문하는 당신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고용할 돈을 모았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 해방된 나라에서 쓸모가 없어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참 허무한 일이다. 우리는 남과 북 어디에도 갈 곳이 참 없구나. 이렇게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슴에 닿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재유가 61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남쪽 땅에서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이재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재유가 원한 것이 정말 바랄 대로 바랜 이 빛바랜 훈장이 진정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거 진정 바란 것은 경성의 골목골목에서 쏟아 놓았던 외침들이 함성으로 살아나고 공장의 담벼락을 넘던 노동자의 노래가 정말 한반도에서 하나로 퍼져나갈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벼름박에 그 벽에 온 힘을 다해 써놓았던 글씨가 춤을 추는 세상을 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유가 지금 바라는 것은 누군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다시 또 싸우는 모습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김삼룡이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이게 내가 제가 미아냥거린 마음이 드는 게 이분들은 이러겠지만 똑같이 이런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공장과 감옥을 떠돌았다고 하는 전대의 586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갑자기 586 얘기를. 그러니까 전대의 586들.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인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재유운동에 대한 평가를 해볼까요 그렇죠. 평가를 해야죠. 이제의 운동은 1930년대 비합법 사회주의 운동의 정수이자 꽃이었죠. 1920년대 공산주의 운동의 특징 1차 해체 3차 사건 연의원 조직 사건 연의원 파벌성 이런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러나 공개활동은 불가능해진 1930년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운동의 정수이자 꽃이었다. 그리고 중심이었다. 그리고 20년대만 달리 조선의 현실에 기반한 토착적 공산주의 운동 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쭉 얘기했던 트로이카라는 방식의 어떤 아래로부터 현장중심의 운동 조직운동 그리고 노동대중 에 대한 노동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러니까 파벌주의 도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 속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그다음에 계급과 민족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키고 결합해 나갔던 그런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1930년대 일제의 궁극주의와 침략화가 가속화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굴하지 않는 비타협으로 일제와 저항했던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또 모든 걸 상처할 수 없지만 한계도 있었죠. 계속 나왔지만 파벌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정당하고 올바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파벌주의적 어떤 측면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약점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제선 에 대한 과도한 거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운동을 생각 하게 됐던 그런 어떤 한계와 오류도 있었던 것도 분명할 것 같고요. 현장 중심을 강조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운동을 하려면 상층의 어떤 중심 이 분명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의한 문제의식도 좀 약했던 것들은 어떤 한계라고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한계도 불구하고 이재유는 1930년대 우리 운동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혁명전략을 가장 강력한 실천투쟁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1930년대라는 시기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30년대 가장 극악했던 일제의 통치 시기에 조선 민중들의 삶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시기에 그나마 희망의 불씨가 되어줬던 사람이다. 그게 언론의 왜금 이재유가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희망의 불씨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게 결과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작점도 있었고 일제한 오류와 편향 한계도 있었지만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이재유 를 우리가 불러내게 됐든 지금 거의 100여 년이 가까워하는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재유를 다시 호명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는 우리 아까 농반 진반으로 얘기했지만 조선의 혁명가 이재유 오펜을 했지만 여기에 이관술과 박진옥은 이재유 못지않고 또 아까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150명 500명 이렇게 체포되고 탄압을 당했었던 그 수많은 이재유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 될 이유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재유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혁명가들을 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하운동 말고는 어떤 운동도 불가능했던 1930년대 그 속에서 조직을 건설하고 현장투쟁을 하고 노동자 파업을 조직하고 학교에서 학습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중적인 토대를 넓히고자 비밀리의 신문을 발행하고 또 이를 배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선의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보다 넓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대를 하고 그래서 개인의 영락 이런 건 완전히 팽개치고 오로지 혁명의 목숨을 걸었던 그러다가 일제히 체포되면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죽음을 맞이해 했던 운동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고 있는 길을 그들이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유 가 아니라 이재유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오늘 우리가 붉은원을 통해서 그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이재유를 만나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재유가 고민했던 여전히 우리 운동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 때문에 당도 갈라지고 정파도 생기고 하는데 이재유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걸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활동했던 이재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현대운동에서 어떻게 고민할 건지 또 노동현장과 사회운동에서 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힘을 얼마나 우리가 쏟고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한 목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정말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실천의 영역 뿐만이 아니라 이론과 전략의 영역을 좀 같이 고민하는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곳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이재유와 겹치고 박진원과 겹치고 이관술과 겹치고 그러는데요. 경성의 그 공장들도 지금 여기에 현재 또 다른 공장으로 살아있고 그때의 노동자들도 또 지금의 노동자들도 여기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민중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싸우는 사람들 또한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재유가 신화였듯이 또한 우리 시대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마음이 막 되게 먹먹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도 그래도 안 울었네 심지어 그건 사실은 예습하면서 많이 울었죠. 예습하면서 울었고 오늘은 방송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참았어요. 그 책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책이 뭐 이제 경성트로이카는 소개했고요. 이 안재성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평전을 연쇄적으로 썼어요. 이광술 평전 이현성 평전 박헌영 평전 이런 것들을 계속 써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평전이 아니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재유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일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교수가 있어요. 교수죠. 이재유를 살려내신 분인데요. 우리 학계의 취약한 영역으로 남아있던 일제하 노동운동사를 새롭게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고 특히 그분이 이제 이재유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한 글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편에 걸쳐서 저희가 이재유 일제하의 사회주의운동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 마치면서 특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이 12월 26일인데요. 그러면 이재유가 끝난 다음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으로 있나요 네.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요. 올해 마지막 방송을 조금 뭐 특이할 건 없는데요. 제목이 톨스토이와 도스트옙스키 입니다. 우리가 이 문학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문학거장 이라는 러시아의 두 사람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할 텐데요. 올해가 도스트옙스키가 태어난 200주년 입니다. 도스트옙스키가 1821년생이고 톨스토이가 1828년생인데요. 둘이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나는데 도스트옙스키가 나이가 좀 많은데요. 우리가 무슨 문학방송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살았던 기간이 러시아에서는 혁명과 제국의 멸망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지면서 1905년 혁명 1917년 혁명으로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 러시아 혁명의 전야가 되는 그 시기에 문학인인 이 두 사람은 러시아 혁명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 두 문호가 보였던 태도가 서로 180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문학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문학 얘기하면 저는 이제 출연 중단 선언을 하고 소설책을 읽고 와야 되거든요. 문학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혁명 전야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물론 그러다 보면 문학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이고. 톨스토이와 도스트옙스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다음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으로도 엄청 버거운데 두 분씩이나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네. 아무튼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 고요. 조선의 혁명가 이재우 5부를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12월 26일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가 이재우를 다섯 차례에 걸쳐 방송하면서 역사의 과제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불꽃 같은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엔딩곡은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르는 동지를 위하여라는 노래로 골랐습니다.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대 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는 흐느낌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중간에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동염엔 영혼이었어. 치던 바람 그 함성은 검푸른 칼날이었어. 이런 가사 1930년대 혁명가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시대의 아픔을 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대 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뒷돌목에 숨죽이 담그 느낌도 피투성이 비구름되어 진달래 타는 언덕되어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야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동연의 영혼이었어 시던 바람 그 함성은 건풍은 갈 날이었어 우리 지금 여기에 갈파른 새로운데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야 왕복이 머물렁 구비치던 저 물결도 살아오는 동지야 새 여명의 눈빛으로 강간 터진 물풀기로 강간 해방의 거리로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야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야 살아오는 동지야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